지방의원들의 국외 연수를 두고 외유성 논란에다 부실한 연수보고서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연수를 다녀와서 자비를 들여 꾸준히 책도 쓰고 또 방문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상호의향서를 챙기는 의원들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종원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밀양시의원을 지낸 장병국 경남도의원. 장 의원은 지난 연말 도의회 차원의 첫 방문인 라오스 연수를 다녀온 뒤 라오스 정부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의향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경상남도에 자국민의 계절 근로자 파견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명의의 문서로 라오스 측 관계자가 경남을 찾아 장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의사소통과 문화 차이로 인한 무단 이탈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안정적인 인력 수급은 물론 영상남도와 라오스 비엔티안 주정부바의 교류를 통해 경제협력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경남도지사 면담을 통해서 우리도 의향서를 보내주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MOU 체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거제 시의원 출신의 전기풍 도의원, 전 의원은 지난 연말 도의회의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틈틈이 시간을 쪼개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연수 준비 과정부터 심사단계 그리고 연수 현장에서 느낀 점 또 앞으로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해 나갈지 등 300쪽 분량의 기행문 형식의 책을 다음 달에 낼 계획입니다. 해외연수 가기 전에 관련 자료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먼저 스타디를 했습니다. 또 그날그날 보고 배운 느낌 것들을 꼼꼼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전 의원은 시의원이던 2014년부터 자비를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올 때마다 꼬박꼬박 3권의 책을 냈을 정도로 주민 세금이 쓰이는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씻고 연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유성 논란에다 부실한 결과 보고서까지 거듭된 도민 실망과 비난 속에 일부 의원들의 숨은 노력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경남도의회는 다음 달 의원 해외연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